이 기자, 이거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사고, 사건, 사건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는 막 취업한 20대 여성의 사건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9살 학생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울산에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행 차량이 아직 많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도심의 왕복 8차선 도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4차로 달리고 있던 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이 여성이 막 건너기 시작하는 데 들이받은 겁니다. 이 피해자는 취업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갔어요, 그냥. 응급 조치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이 사고를 낸 가해자는 아니, 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전한 건 맞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고가 근처 술집에서 그 시간 가까이까지 술을 마셨고 사고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자택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때 측정하기 0.13일. 그러니까 그 2시간이 지난 뒤에도 음주 취소,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을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이 진술, 당연히 거짓말이죠.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범인은 현장에 돌아온다. 다시 왔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다시 돌아온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여성을 치고 바로 뺑소니 도망을 간 이후에 사실은 3분 정도 있다가 갔다, 화면을 좀 빠르게 돌려보면 이 차가 쭉 가다가 결국 치고요. 한 3분 후에 반대편 차선에 이 사고 현장에 포착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갔다가 뱅 돌아서 아마 저기 옆에 반대편 차선으로 정차를 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 차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바로 씁니다. 서서 지켜보는 모습인데 저기서 한 1분 정도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112 신고 때문에 경찰들이 왔던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초동조치하는 모습 지켜본 다음에 1분 정도 보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은 자회전해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CCTV에 다 포착이 됐습니다. 자, 승현님 보세요. 네, 네. 그런데 사람을 치고 갔어요. 알았겠죠? 그런데 궁금한 거야. 어떤 상황이 이후에 계속 벌어질지.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반대편에서 그걸 계속 보는 장면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 보는지 모르지만 혹시 아까 그 영상 보면 그 횡단보도 직전 전까지는 그냥 차가 정상으로 주행하고 횡단보에서 피해자를 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 앞에서 보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인데 치는 모습 보면 분명히 비상등을 켰다는 것은 뭔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동을 했고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사건의 현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게 죄명이 달라져요. 사실 모르고 치었다 이러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뺑소니 운전, 알고도 도망갔다면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모르고 치었다라고 해서 뺑소니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게 아닌가. 경찰은 분명히 이게 치고 알고 도망을 갔다면 제대로 된 좀 엄중한 뺑소니 운전 적용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 그게 지금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치하는 걸 반드시 원하고 하지만 피해자의 죄명, 가해자의 죄명은 위험운전치상 혹은 뺑소니치상으로 꼭 좀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건 피해자 가족들이겠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사실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고 그때 당시의 자녀가 내려서 적어도 저희 동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치를 취했다면 동생이 지금까지 이런 것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해자 신상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거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워낙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철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인지. 저도 어제 이 오프닝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20대 남성이라는 정보 외에는 저희도 아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언론사만 그런 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군요. 이런 부분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일단은 지금 알려지지 않는 거고요. 지금 구속을 시켰어요.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앵커가 말하는 대로 사고가 아니라 사건, 범죄가 맞는 겁니다.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피해 회복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 알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화나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대 정말 석 달, 취업한 지 석 달 된 이 새내기 직장인 피해자분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쾌차를 하기를 반드시 희망하고 원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피해자를 자꾸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블로우 처리가 되어 있지만 머리를 다쳐서 조금 위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정말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피해자 꼭 살려주시고 피해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날,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반응도 조금 전해주시죠. 네, 일단 가족들은 한순간에 일상이 깨져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은 사회 초년생인데 최근에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던 딸이었다고 하고요. 어린이집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잘하고 잔정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가해남성 차량이 무보험 상태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해남성은 지난달 9일에 중고로 차를 샀는데요. 그러면서 한 달만 기한을 설정해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 지난 17일에는 이미 보험이 만료가 돼서 무보험 상태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보험사로부터는 한 푼의 치료비도 받을 수 없고요. 뺑소니 그리고 무보험 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에만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들으신 대로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무보험이었어요. 무보험. 세상에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더군다나 음주. 일단 이 사건 정리하기 전에요. 음주 관련 소식 하나만 더. 가수 신혜성 씨 말이죠. 박 변호사님. 신혜성 씨. 저희 사건 반장에서 짧게 소개했던 바가 있는데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강남 논현에서 술을 마시고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탄천까지 갔다가 거기서 잠들어가지고 체포됐는데 당시 측정 불응, 음주 측정 불응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선고가 됐고요. 다만 이제 신혜성 씨 나와서 기자들한테는 죄송하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신혜성 씨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음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그런데 이게 언제 한 얘기인 줄 아세요? 2007년도 음주운전 적발, 처음 적발됐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했잖아요. 양 변호사님.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온 적관이 된 건 맞지만 2007년이면 지금부터 벌써 한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의무적으로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 재량분에서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번 일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누구도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또 차를 마음대로 썼던 피해자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집행유예로 선고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이거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일단 밝혔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냥 지금 이렇게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던진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정말 의지를 갖고 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